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네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권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이 시대의 파수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영적인 전사로서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살리며 회복시키는 살리는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이 전쟁의 대상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에베스 6장 12절의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왠지 그 전쟁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져만 보이고 또 나의 어떤 소소한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여지고 굉장히 나와 멀어 보이고 또는 이 큰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체급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하시기를 이 영적인 전쟁은 신앙생활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며 이 영적인 싸움은 곧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 역시 결국은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나의 경배의 대상을 점검하며 그렇게 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과 집중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나와의 영적 싸움 곧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우리의 하루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가운데 오직의 은혜가 회복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일날 당국사님께서 인사 말씀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존재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요 그리스도답게 현장에서 24제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전사가 되어 영적 전쟁을 치루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가지 임무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냐 바로 파숙군의 임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에 파숙군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사로서 파숙군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 전쟁을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당연한 승리를 맛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파숙군의 사명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숙군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숙군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숙군이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파숙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망루나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적의 침입이나 이상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미리 간지해서 성내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것을 임무로 부여받은 그러한 경계병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파숙군입니다 특히 이 파숙군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며 각성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민숙이 11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파숙군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이 교회의 파숙군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숙군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상대방이 그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깨어있어 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고자 한다고 말하고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말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또 상황, 환경, 여건이 마련됐다고 해서 말하고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말하지 않느냐 또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게에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게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숙군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숙군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워진 파숙군이 그 성의 전쟁이 벌어질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러 경고하여 알리되 그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그것을 알고도 나팔을 불어 경고하여 알리지 않으면 그 죄와 책임은 파숙군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파숙군으로서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우서 사양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어미 명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 자신 역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하지 못할 것은 내가 부득불 곧 반드시 해야 할 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인 우리 주위의 구원 받기로 작성된 한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여 인도하여 정착시키는 이 1인 1교회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고 작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모든 가정과 학교 현장, 직장 현장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라고 선포하는 4천말씀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올해 안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실천해야 되는 또 도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새벽 아침부터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그런 부담되는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합니까 저 역시 파수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마땅히 알려야 될 사명이며 특히 이번 주는 영적인 전쟁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영적 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겁고 부담되지만 알려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담된다는 이야기라는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경고하여 깨워야 되는 이 일이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바로 맞닥뜨려진 당면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던 그 경배 대상을 바꾸는 그 일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단지 중국이나 북한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또 뻔히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그게 수준 높은 것처럼 그게 아주 좋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다가옵니다 이번 주 고등부에 교사로 계신 선생님께서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서 기사를 하나 보내주시는데 그 기사 내용이 무엇이냐 이 강사의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고등학생이면 다 알만한 그 강사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스타 강사이고 유명한 강사이죠 그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비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자기의 강의를 듣고 자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나 그 사상에 동감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재단의 세미나로 초청하여 듣게 했는데 그 재단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늘, 기치료, 기술연, 인간 정신 능력의 개발, 새로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세미나였다는 거죠 이 강사, 스타 강사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냐 11만 명, 우리 교회가 4천 명 되나요? 11만 명, 그렇게 강의를 통해 어떠한 사상이나 가치관을 계속해서 그 세대 가운데 전달하고 심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신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젖어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양보하면 되도록 아주 조금만 타협하면 되도록 아주 조금만 바꾸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배 대상을 180도로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바꿔라, 아주 조금만 타협해라 1도만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오직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랩런트만 그럴까요? 다음 세대만 그럴까요? 우리 어른 세대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빡빡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아주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아주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아주 조금만 물러서면 되는데 라고 속삭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서 여기 모여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신 여러분 만큼은 깨어있어서 경고하며 끊임없이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릴까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고 알리고 또 알리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본 이 파수꾼을 세우셨다라는 이 단어에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감독하다, 보살피다, 점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리스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되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의 기사나 인터뷰 기사를 계속 챙겨보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응원하는 그 팀의 감독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감독이 어떻게 선수들을 코치하고 있느냐 또 그 한 선수를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있느냐 자기가 가르치는 그 선수가 경계에 나가서 타석에 섰는데 안 맞는다라는 거죠 왜 안 맞는가 보니까 그 선수 평소 스윙에 3cm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것으로 돌아오는 그 선수한테 야, 너 스윙 떨어져 있어 조금 올려서 쳐봐 라고 했더니 그 다음 타석에 안타를 치더라는 거죠 그만큼 감독은 그 선수의 세밀한 습관 세밀한 모습 상세하게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꼼꼼하게 챙기고 가르쳐주고 도와준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선수가 자기가 맡은 그 사명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살피고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감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히 잘 알고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면하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칭찬과 훈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과 목표를 결국에는 달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준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세워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온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6절에 7절 보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너희는 늘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보면 상기시키는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그러한 직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하는 일은 왕에게 왕이 계획해 놓은 일정이나 그 사업에 대해 왕에게 계속해서 일러줌으로 그 왕이 실행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 그리스트를 통한 그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행하시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기시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야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까먹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며 또한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스게에서 36장 37,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우와 하나님인 줄 참 하나님인 줄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하신 그 참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우리는 그 보이신 그 증거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더 분명하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우와께서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간구하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우리 주위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까지 그 간구와 그 기도를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지속하시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기시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일을 계속해서 잠잠하지 말 것이며 쉬지 말 것이다 종일 종야로 한순간도 침묵하지 말고 항상 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35편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라 종일토록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며 찬송하며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하며 현장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파송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코 중단하지 마시되 충실하게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언약과 계획의 이루어짐을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파수꾼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파수꾼의 역할인 지키고 경고하고 알리는 임무 외에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수꾼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중재하며 중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이자 통로로 사용하시고 활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그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하며 그렇게 잠잠하지 말 것이며 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 역시 이레미야 선제를 통해 말씀하신 바 바벨론으로 포로된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깨달아 알게 되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강구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붙잡고 그렇게 강구하여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히 이 교회를 위해 또 특별히 우리의 랩런트들을 위해 기도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강구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